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3개의 짭짤이 면과 치즈 소스와 치즈 소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무침 너무 맛있다 먹기의 매운 맛 그냥 먹기 좋은 맛 여기가 바삭한 맛 여기가 엄청 잘 되어있는라 여기가 바삭한 맛 여기가 바삭한 맛 고소하고 맛은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싶어요 고소하고, 고소하고 오징어 계란 손질이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호로록! 바이바이 하디오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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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디오빙기